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창조 속에 있는 복음을 알자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시도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해요 아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그 다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 아멘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창조 속에 있는 복음을 알자 아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렇게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계획과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와 같은 원리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첫째 날 첫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둘째 날 달달달 해야 돼 둘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궁창 이 궁창이 뭐냐면 하늘이야 하늘 하늘을 궁창이라 그래요 셋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셋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땅을 만들었습니다 묻지라 그래요 묻지 드러나라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넷째 날 넷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1월 성시이죠 그러면 다섯째 날은 뭘 만들었을까? 다섯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하면 생물을 만들었어요 생물 생물을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창조의 근본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일곱째 날은 뭘 했느냐 바로 안식을 했어요 안식 안식을 했습니다 한 번 따라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고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딱 읽으면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죠? 창세기 일정에 첫 번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찰스 다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생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진화됐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우연히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딱 읽으면 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 한 사실을 안 것만 해도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이 사실을 알고 믿어지는 것은 내 능력이여 하나님의 능력이여 하나님의 능력이여 아멘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여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기적을 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바짝 뜨고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거는요 그건 일반적 기적이야 그건 하나님 앞에 아멘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건 공부해도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 세상을 연구하면서 지금까지도요 머리를 싸메고 앉는데 이것을 몰라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자마자 한 키 알아보세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요 아멘 할렐루야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 그래 그런데 이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어지는 것도 놀라운 축복인데 사도바울은요 사도바울 알아요 사도바울 사도바울은 대단한 분입니다 얼만큼 대단하냐 성경을 열세군이나 기록했어요 이게 사도바울이야 우리는요 아이고 책 한번 쓸라 그래 봐 일기 한번 쓸라 그래도 힘들잖아요 일기 한번 쓸라 그래도 그런데 사도바울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셔서 성경을 열세군이나 기록했어요 열세군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해 이 사도바울은요 대단한 분이야 이 사도바울은 얼만큼 대단하냐 그는요 성경을 읽다가 이 창세기를 읽다가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를요 함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자선연이라고 하는 고린도 전우서의 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고린도 우서 4장 6절에서 이 말씀을 슬쩍 우리에게 비치고 넘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 우서 4장 6절이 뭐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어디에 돼요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의 광채가 언제예요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더니 흑암이 뭐예요 흑암이 어둠이지 뭐야 흑암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아멘 제야 사도마을은 대단한 분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나왔어 하나님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 예수 말했습니다 예수 그 다음에 또 뭘 말했어요 그 빛을 어디다가 우리의 심령 속에다가 비쳤다 그랬어요 우리를 말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마을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이 말씀을 읽다가 아하 하나님이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놨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세 가지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미나 하면 천지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니까 이 우주 삼나만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말하려고 이거 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는 믿어야 돼요 일단 아멘 뭘 말하려고요 예수 말하려고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5장을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내 말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찾았어요? 모든 성경은 어디 나와 모든 성경은 쭉 내려가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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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더 내려가서 어디여? 더 내려가 봐 자 3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러면 성경은 요한복음만 성경이요 구약도 성경이요 구약도 성경이잖아요 그럼 구약이 몇 권이요?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몇 권? 66권이요 그러면 성경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냐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요 그러면 창세계 예수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예수님이 지금 뻥치고 있는 거야 지금 뻥쳐 뻥 예수는 뻥쟁이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 예수님은요 성경이 뭐라고 해서 사도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유일하게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를 몰라 죄를 못 지어 그 죄 속의 하나가 거짓이요 아멘 거짓을 거짓을 못해 거짓말을 거짓말을 못하는 게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 봐 또 자 40절 또 자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내려가 봐 더 내려가 봐 모세 자 여기 여기로 가서 자 46절 시작 47절 아멘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었는데 왜 그러냐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가면 이거는 뭐 그냥 배우는 건데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몇 권을 기록했어요? 구약의 다섯 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요 구약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구약의 대표가 모세란 말이야 모세 그런데 모세도 성경을 기록해봤자 몇 권? 다섯 권 뺏기 못 기록했어요 한 문자 읊어봐요 시작 장세기, 출애국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가리켜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래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인정 안 해 오직 모세의 오경만 인정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저 뭐 선지서 같은 거 이사야 같은 거는 그냥 참고서예요 참고서 참고서고 진짜로 성경은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모세의 오경이 장세기, 출애국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여기에 예수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 누가? 여호수화가 나와 그건 사람 이름이에요 여호수화라는 말이 호세라는 말과 예수화라는 말이 똑같아요 이거 외에는 안 나와 그럼 도대체 어디다 기록했다는 거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스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뭐예요? 예수가 온 것이 종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가 와서 말했어요 그게 신약성경이요 그게 사보금서란 말이에요 사보금서 그러나 그 전에는 뭘로 말했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의 이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말해?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야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인간도의 사실을 모르는 거야 오직 사도바오린 이 사실이 보인 거야 보여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과정은 뭘 말하는 거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무너진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가 죄로 무너졌잖아요 이것을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재창조 깨달으십니다 아멘 뭐 한다고요? 재창조한단 말이에요 재창조 그래서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느냐? 이 땅에서 이루실 보금의 7대 사건이라는 거예요 7대 사건 깨달으십니다 아멘 무슨 사건? 보금의 7대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하가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다시 세운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이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오시면 뭐 하느냐? 첫째 날 뭐냐? 이거는 예수의 탄생이야 탄생 아멘 이게 탄생이란 말이야 탄생 그래서 요한보금 1장에 보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가 누구요? 찬빛이야 찬빛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은 뭘로 봤느냐? 찬빛으로 봤단 말이야 빛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또가 찬빛으로 베들렘에 탄생한 것을 이 첫째 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첫째 날은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다 이걸 말씀한 거란 말이야 이거 말씀해 그러면 둘째 날은 뭐냐? 둘째 날은 뭐냐? 예수가 죽는다 이게 죽는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깨달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나눔이란 말이야 나눔 아멘 나눔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딱 운명하실 때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의 천원 휘장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휘장이 없는데 우리도 다음에 휘장을 달아야지 휘장을 달아야 되겠어 너무 현대식으로 가니까 안 되겠어 그냥 좀 그 휘장을 좀 달아야지 그래서 옛날에는 휘장을 다 달았어요 자주색 휘장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딱 해놨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누가 죽을 때? 예수가 죽을 때 그러면 밑에서 찢으면 누가 찢은 거예요? 사람이 찢은 거예요 가위로 그런데 위에서 찢었다는 것은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상징해? 누구 상징해요? 예수 상징한 거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요 기가 막힙니다 모든 건 다 예수예요 모든 건 다 예수 그러니까요 등신들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 때문에 줬느냐면 예수가 성전된 예수가 이 땅에 온다 이거 보여주려고 해놓은 거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놓은 거야 그런데 등신들이요 그림자만 붙잡고 아직까지 있어 누가요? 유대인들이 언제 가서 회개하느냐? 바로 7대 명절의 속재존에 가서 걔들은 저 회개예요 그 사람들은 민족적 구원이에요 우리는 개인적 구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태어난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민족적 구원이에요 민족이에요 민족 그러나 우리는 개인이에요 개인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나팔절날 나팔소류와 함께 재림하면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야가 안 오고 저분이 진짜란 걸 그때서 뒤늦게 깨달아 왜 그러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니까요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닫아 놔버렸어요 닫아 놔버려요 그래서 은혜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야 아멘 깨닫는 것도요 하나님이요 열어주셔야 깨닫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닫아 놨다가 언제냐? 저 속죄전날 가서 민족적 되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마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과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으로 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나눔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음이요 그러면 이 셋째 날은 뭐예요? 드러나라 드러나라 바로 부활이요 예수에게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드러나라 드러나라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바로 이게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깨달으시면 아멘 죽었다가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또의 뭐예요? 바로 뭐예요? 승천이요 승천 예수 그리또의 승천입니다 승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또 다섯째 날은 뭐예요? 예수 그리또가 뭐하는 날이에요? 맞아 틀려 재림 그 다음에 뭐예요? 가만있어 이거 뭐가 좀 틀린 것 같다 어? 아 그렇지 아 참네 이게 왜 젖어버렸다 이것도 바로 이 다섯째 날은 다 알 줄 알고 썼던 얘기는 자 바로 뭐냐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바로 예수가 성령으로 오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아멘 성령 강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재림이요 재림 예수 그리또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이것이 그리고 영원 무궁입니다 영원 무궁 아멘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의 탄생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성령 강림 예수의 재림 영원 무궁 할렐루야 바로 이 천지 창조하신 이 과정은 결국 뭘 말하려 그러냐 예수 말하려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확실히 아셨으면 아멘 이 진리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이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와서 이것으로만 끝낸 게 아니고 바로 뭐예요? 우리들 속에 다시 한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나 구원 새 생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새 생명의 역사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 첫째 날이요 아멘이요? 참 그렇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바로 요구하려고 왔어요 요구 아멘 뭐 하러 왔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정교분리 원리 원칙도 정교분리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제퍼스님 만들 때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왜 이걸 만들었느냐 하면 타락한 정치인 국가가 종교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 네 바로 정교분리에요 정교분리 정교분리 이해되셨어요? 그걸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회의원을 내려고 하는 것도 뭐냐면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여러분 교회 폐쇄법 발의한 거 알죠? 누가 했어요? 민주당에서 했잖아요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단 말이에요 교회 폐쇄법을 한국 교회는 너무 많다 이거야 너무 많고 너무 이게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다 우파거든 그러니까 이거 한국 교회는 없어져야 돼 한국 교회가 없어져 버려야 아바이수령님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폐쇄법을 한 거야 이런 걸 알고도요 목사님들이 멍청해가지고요 정교분리 왜 목사들이 정치하냐고 말이야 옛날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저요 17대부터요 젊은 나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다 알아요 그 그레이스 본고차에다가 신문 아 대한민국 그거 싫고요 경기도를 돌아다니면서 분야분야 돌아다니면서 그걸 교회마다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꼭 대한민국 살리는데 도와주세요 어떤 목사님이요 저기 어디쯤이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 평택 지니 쪽인데 지니 쪽 같은데 그날 갔더니요 목사님이 꽃밭에다 물을 주고 있더라고 월요일날 우리가 월요일부터 도니까 꽃밭에 물을 주고 있다가 우리가 신문을 들고 갔더니 위아래를 쳐다보더라고 서놈이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목사인데 대한민국 살리려고 왔습니다 이번 총선 때 꼭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딱 하더니요 뭐다고 쳐다보냐면 목사들이 말이야 정신 차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들이 말이야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해야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맞는 말이 이 땅의 짓을 나고 있다고 이 땅의 짓을 나고 있다고 정신 차려! 심을 확 던져버리더라고요 그 어린 가슴에 그때는 우리가 다 이게 40대 초반인데 어린 가슴에 상처받고 가자 하악 겪어가지고 그 다음 교회를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한번 꺾이면요 전도하기가 무섭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그런 수모를 댕겼어요 그런 수모를 지금요 고독신도시 안에 우리가 교회를 땅 200평 사가지고 예배당 1, 2층으로 지어서 할 때요 그거 신문 싸놨는데 그거 신문에 이게 기록이 잘못돼서 선거법 위반이 돼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두 사람씩 나와가지고 교회 예배들이 있는데요 딱 마당에서 지켰어요 그래서요 아이 교인도요 서너 마리밖에 안 되는데 창피하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가요 내가 빌었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안 될 테니까 그러면 그 뭘로 약속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신문 없어요 그랬더니요 내 차 다 트렁크 다 열어서 조사하고 창고 다 열어보라고 그러고 교회 올라가고 밑에요 사태까지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신문 없으니까 와서 지킬 필요 없어 아이 더운데 그러면 예배를 드려오라고 예배는 또 안 드린대 그런데 이거 땅끝에서 뭐 하려고 이거 지키고 있냐고 절대 지키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러면 약속해 줘요 약속해 줘요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신문은 어디에 숨겨놨냐 다른 데도 숨겨놨지 내가 다 우리끼리 내 통이 돼서 교회마다 우리가요 그렇게 수문을 겪은 거야 그냥 온 게 아니여 그냥 온 게 아니여 이 짬밥이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그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그래서요 정강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한번 우리가 살려봅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아이고 시간 많이 지나가버렸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오면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새로운 비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비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올려진 우리 심령이 예수가 오므로 뭐여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요 빛이 오지 않으면 안 돼 아멘이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이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데 이것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함께 살았던 바로 첫 남편이잖아요 첫 남편 그게 뭐여 바로 혼돈 공허 허감이란 말이에요 혼돈 공허 허감 이것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신 미나멘 그런데 이 혼돈 공허 허감은요 예수가 오지 아니하면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딱 숨어 갖고 있어요 이게 위장간첩이에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혼돈 공허 허감 이게 뭐라고요? 위장간첩에 딱 위장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면 이게 드러나 버려요 할렐루야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의 역사가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요 안 드러나요 딱 숨어가지고 삭 숨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딱 숨어 갖고 있다가 성령 집회 강력하게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 집회 강력하게 임할 때 이놈이 드러나 버려요 못 견디는 거야 이놈이 드러나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개벗금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이요 이 혼돈 공허 허감은요 예수 외에는 못 물리쳐요 아멘이요 혼돈이 뭐예요? 무질서예요 하나님은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이 혼돈을 물리시기 때문에 뭐한다? 질서를 세운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공허는 뭐예요? 텅 비어서 텅 빈 거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 가슴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우주만큼 넓어 그래서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을 다 가지고도 못 채워요 돈 못 채워요 돈이 있으면 뭐 할까? 그때부터 바람 피우는 거예요 왜? 돈만 가지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으로 가요 그러면 권력을 가지면 채워지느냐? 안 채워져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채워질까?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야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멘 이 공허를 채운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공허가 채워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예수가 나의 왕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이 아도나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도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요 내가 이 세상을 주인 삼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인 삼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도 공허가 안 물러가 내려놔야 돼 내려놔 아멘 할렐루야요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으면 망할 줄 안다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내려놓으면 망할 줄 알고요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내려놔야 역사가 일어나 아멘이요 여러분요 아랍나라의 군대장관 남한 장군이 군대장관이요 지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다시 돌아온다고 지금 저쪽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김관진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군인 중에 군인이요 조선시대 이순신이 있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이순신이 김관진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 군인 중에 군인이라니까요 내가 또 뭐하려다 갑자기 또 김관진이었나 아랍나라의 남한 장군이 고래에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삼군을 다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자요 옛날에부터요 이 병을 붙잡은 사람이 힘 있는 거야 병을 그래서 병조판서가 조선시대 때도 힘 있는 거예요 병조판서가 그런데 이 남한이가요 문능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왔단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에 왔는데 엘리사가요 이름 없는 엘리사가 자 변두리에 꼭 정강훈 목사님 같이 그런 생긴 엘리사가 말이야 나와보지도 않고 영접어지도 않고 자기 계하시 종한테 야 지금 저기 남한 장군이 병고치러 온다 된다 그래서 성령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가지고 우리 집까지 오지 말고 그냥 다 여기까지 오기 수고하지 말고 저 어디여 그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냥 일곱 번 들어갔다 나갔다 씻으면 다 나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도 명색이 아랍나라가 지금 사실은 아랍나라가 꼭 미국하고 똑같은 게 그 시대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국방무장관이 오는데 건방진 새끼가요 나와보지도 않지 뭐? 요단강에 가서 저 똥물에 가서 씻고 가라고? 아이고 그냥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실 수 없잖아요 그러다 한번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었더니 뭐처럼 됐더라? 싹 낳고 애기 피부같이 됐다 애기 피부 아이고 피부 중에 애기 피부요 여러분요 애기 이렇게 나가지고 보송보송 해가지고 젖먹이는 애기들 봐요 요 살을 요렇게 만지면 얼마나 보드란지요 참 그러니까 애기 피부처럼 됐다는 거예요 애기 피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요 노면 망한 것 같아도 노면 역사가 일어나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자기 권력을 내려놓으니까 나만에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내려놔요 서푸나치도 안 되는 그 생명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곤방 망할 것 같아가지고 철질철철 다 내려놔 다 내려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됐다 그래서 여러분요 세 가지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 삼았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증명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주일을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주님의 날이 날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는 날을 뺏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한 11조예요 예수 믿고 신앙 생활하면 온전한 11조 생활해야 돼요 옛날에 돌아가신 한국의 성자 한경직 목사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이 11조를 성도들한테 안 가르치면 성도도 망하고 목사도 망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분은 북조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한테 우리가 세대가 배운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한테 배운 세대가 누구냐 조용기, 이만신, 신영균 이런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만신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이만신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우리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이만신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11조 세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냐 그거는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야 모든 것에 11조 다 드려요 모든 것에 다 11조 왜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지나가다가요 지나가다가 돈을 주어 돈을 주우면요 뭐예요? 하나는 마이 포켓에 넣고 하나는 주님의 포켓에다 집어넣어 그들은 그래요 심지어는요 돈을 훔쳐가지고 도둑질을 해도 11조를 때 시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뭘 받는 거야 한 20년 전에 바이블루트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나왔죠 그 프로그램이 한 번 나와서 바이블루트라고 하는 거 성경의 뿌리란 말이죠 바이블루트 유인촌이가 나레이션을 했던 바이블루트에 보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고수하는데 찰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짐커 동물을 먹되 동물을 삶는 그릇과 채소를 요리하는 그릇을 분리해서 살아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들은요 삶이 곧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비록 예수는 안 믿어도 속제절에 가서 저들은 예수를 믿을 거거든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경제의 중심지가 어디요? 뉴욕이잖아요 뉴욕을 장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에서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게 누구요? 이슬람이요 그런데 이슬람도 못 건드리는 나라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슬람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막강한 꼴통들입니까? 그래도 그들이 유일하게 못 건드리는 나라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건드릴 때 날라가버려요 죽여버려 그냥 왜? 그들은요 하나님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건드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서포트를 하느냐? 그들은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문제 있어서요 원망하면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따지는데 그들은요 하나님 왜 얼굴을 돌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삐지면 얼굴을 돌리잖아요 너가 삐졌어? 얼굴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싸우면 뭐해요? 얼굴 안 맞이고 등대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복받는 거예요 11조는 구약시대의 산물이냐 그거 따지지 말아요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10의 1조를 넘어서 전 재산을 갖다 다 팔아다 바쳐버리잖아요 그렇게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런 신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최소의 단위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이 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드리는 신앙이 뭐예요? 바로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의 영적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보다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저부터가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웠다 기름부 세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적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조직을 하다 보니까 조직관리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를 받아요 다 고소고발이고 민원이에요 민원 그거 처리 아니라고요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그래서 내일 또 월요일날도 지금 사건을 한 서너 개 처리를 해야 됐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면요 바로 내 앞에 세운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깨달으십니다 하면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첫째 날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첫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냐 둘째 날로 우리를 이끌고 가 어디로 이끌고 간다고?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이게 뭐냐면 나눔이요 나눔 이게 뭐냐 성화여 성화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나눔이란 말이에요 나눔 모든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세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요 그러면 추리의 웃기는 뭐예요? 새 생명이 온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추리의 웃기는 뭐예요? 나눔이요 나눔 분리요 분리 엑소더스 엑소더스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분리시켜서 뭐예요? 레이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민숙이로 데려와 민숙이 이게 뭐냐 이게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뭐예요? 그때부터 원수마귀 사탄이가 우리한테 들어온단 말이야 싸우자는 거야 싸워 끊임없는 싸움이요 남편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요 자식을 통해서 역사하고 형제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오만 걸 가지고 역사해 그럼 우리가 지면 돼 안 돼? 우리는 지면 안 돼? 이겨내야 돼 이겨 그래서 이기는 자가 뭐예요? 신명기로 넘어가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요 누림 아멘이요 적과 꿀이 어르는 땅에 가서 누립니다 성경도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성경도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만 그렇게 돼 있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갈대와 우루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이게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분리를 해요 세상과 나를 분리시킵니다 아멘이요? 친구와 나를 분리시켜요 시간을 분리시켜요 물질을 분리시켜요 습관을 분리시켜요 모든 걸 분리시켜요 끝나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분리가 이루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냐 셋째 날로 가 셋째 날 이 셋째 날이 뭐예요? 이게 우리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부활입니다 부활의 시작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삶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삶의 부활 하나님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셋째 날 가면 우리를 일으키는데 뭐부터 일으키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내가 너를 어디다 쓰려고 불렀는지 셋째 날 가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미래적 현실이라고 그래요 미래적 현실 무슨 현실요? 미래적 현실 미래에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셋째 날 가면 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안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딸내미가 옛날에 학교 다니다가 이 학폭을 좀 당해가지고 말이야 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도 형제도 가까이 없었잖아요 요즘에 하나님 앞에 좀 삐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셋째 날이 가슴에 와라버려 하나님이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는지 왜 그 새끼를 만나게 했는지 이 셋째 날 가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워밍업 뭐냐? 생각의 부활부터 아멘 셋째 날에 가면 생각이 부활이 일어나 아! 한 번 따라해 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아멘이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언제 가느냐 이게 셋째 날 가면 아는 거예요 셋째 날 깨달으십니다 아멘 왜 나를 하나님이 그때 아프게 했는지 왜 나에게 고난을 줬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왜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전라도에 태어나게 했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셋째 날 가야 알아요 이게 드러남이란 말이에요 드러남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요 옛날에 여섯 살 때 그 얼음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옛날에는 다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타는 스케이트잖아요 근데 여섯 살 됐는데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놈이 백식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백식이 백식이 백식이가 누구냐면 지리산, 백운산, 구규지 있잖아요 구규산 구규지를 관리하는 산 감찰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옛날에 상감이라고 했어요 산을 감찰한다고 해서 상감인데 우리는 그냥 상감, 상감 그래서 상감 마마의 상감인 줄 알았는데 그 상감이 한 4, 5년마다 바뀌어요 근데 그 상감 아들이 백식이야 걔가 한 살차이가 둘이 친한데 여러분 이제 스케이트를 타는데 저수지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겨울만 되면 그냥 놀이터예요 발 발 발 발 발 그런데 여러분 그 저수지 상류층에는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얼음이 잘 안 흐려요 그 앞에는 물이 흐르는 데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그리고 얇아 밑으로 갈수록 두껍단 말이에요 그런데 6살짜리가 튀니까 뒤에서 백식이가 나라를 밀다가 그러면 빨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6살짜리가 뭔 운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밀어버린 거야 그러고 두 놈이 다 퐁당 빠져가지고 물살에 이게 쓸려갔단 말이에요 밑으로 흘러가 그런데 그 6살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다 끊어놨는데 가위도 눌리고 하는데요 딱 물에 빠져가지고 딱 떠내려가는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입에서 벚금이 뽀글뽀글뽀글뽀글뽀 올라가는 게 보여 내 눈에 그 어린 나이에도 뽀글뽀글뽀글뽀글뽀 눌리는데 위에 애들이 막 뛰어대는 게 보여 발 모양이 보여 그러고 나서 필름이 뚝 끊어졌어요 죽은 거야 그때 이제 지금 우리 저보다 6살 더 먹은 더먹은 누나가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그때는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다 수영선수예요 시골에는 그래가지고 동생이 빠졌다고요 퐁당 뛰어들어가지고 건져낸 거야 두 놈을 다 건져낸 거야 죽어가지고 저 퍼졌는데 그래가지고 깨어났는데 어디서 깨어난지도 몰라요 살아났더라고 근데 그때 필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나는요 그것이 어렸을 때 내가 실수로 죽다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 성령이 나타난 성령이 나타나서요 성령이 강력하게 나한테 임하는데요 성령이 그 말을 하더라고 내가 너를 살렸다 이거야 내가 너를 살렸다는 거야 세상이에요 나는요 그것이 6살 때 일어난 일인데 그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뭔 역사를 했을까 나는 그것도 꿈에도 모른 거야 그런데요 성령이 강탈하는데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아는 순간에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시안하대 그거 너를 내가 쓰려고 그때 너를 살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기도할 때 그거를 뭐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내가 6살 때 죽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걸 기도해야지 연출을 해야 해서 간 게 아니여 생각도 모두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요 그 세월이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보니깐 기가 막혀 보니깐 기가 막혀 보여요 바로요 셋째 날이 가니까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셋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요 소망 중에 딱 머물러 있어요 소망 중에 머물러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서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네가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 뭣담시 했는지 전라도 말로 뭣담시 뭣담시 내가 너를 불렀는지 그걸 알게 하는 게 셋째 날이 말이에요 셋째 날 깨달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또 다음에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요게 요거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해야 되는 거야 나처럼 이게 체험이 돼야 돼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버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내가 너를 살렸는지 왜 내가 너를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너를 택하여 종을 세웠는지 우리 집은 직구석이 직구석 자체가 예수를 안 믿는 직구석이에요 내가 거꾸로 전도를 해야 되고 내가 거꾸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놈의 일이 있어요 어느 새끼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요 그냥 영적인 기반을 탔다다는데 나는요 예수 믿고 보니까 척박한 땅이야 완전히 척박한 직구석이야 어렸을 때는요 무당만 불러로 댕겼어요 나는 무당만 신분음 자체가 우리 아버지가 어디가 좀 이상하다면 가서 벙실이 할머니에 모시고 와라 벙실이 할머니가 저 점쟁이거든 바로 이 마을에 맨날 그 할머니 모시러 댕기는 게 내 사명이었어 그런 직구석에는 내가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입니다 셋째 날 가슴에 부르심의 소망이 온 사람 미래적 현실 그림이 그려진 사람 너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림이 생각 속에 그려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넷째 날 데려가 넷째 날 이 넷째 날이 뭐냐? 넷째 날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요 이게 뭐냐면 직분이요 직분 아멘 그럼 뭐가 왜 직분이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어린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 아? 해와 달과 별들이요 자기 앞에 다 모이더니 거기다가 뭐예요? 철을 꿇고 꿇고 하는 거예요 꿇고 하는 거예요 샤아 이게 뭘까 하도 신기하니까요 철닥선이가 없으니까 비밀이 해야 되는데 꼭 우리 정강훈 목사님하고 똑같아 철닥선이가 없어가지고 아 그 미친년을 뭐 하려고 불렀냐 말이야 권재인 같은 그 미친년을 아 나 그거 보다가 열이 받아가지고요 나 꺼버렸어 꺼버렸어 그런 여자들은 뭐라고 불렀냐 바보 아니야 바보 아이고 난 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 얘기했잖아 저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 불러요 내가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씨 우리 집사람이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모님 눈치 한번 보고 아이 그래도 얘기해야 돼 아 나 입이 그지러워서 못하겠네 또 그걸 다 얘기해요 그럼 사모님은 그냥 이러면서 우리가 눈치를 씩 보거든 우리도 사모님 이러면서 사모님이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그걸 또 거기까지 얘기해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 이거 입이 큰일에서 못 말아 그러면 눈치 한번 썩 보고 얘기 다 해버려 환장을 노르세요 꼭 요셉하고 똑같아 요셉이도 멍청해가지고 말이에요 철닥선이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막 까발리고 당기는 거야 아 나중에 꿈꿨는데 해하고 달하고 막 열한 별이 나한테 와서 막 저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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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형들이 딱 들으면 뭐야 저 새끼 저거 저 새끼가 저거 엄마도 배도 다른 새끼가 저거 그 엄마 배 다르거든 나엘 새끼거든 레아 새끼가 아니야 위로가 레아 새끼고 밑에가 나엘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를 통해서 낳은 게 저 요셉이하고 베냐민이잖아요 배도 다른 것이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가만히 놔두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팔잖아요 근데 요셉이가 그거 떠들어 바로 그게 뭐냐면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이야 요셉이를 어디다 쓸 것인지 이게 직분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 이건 뭐냐면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 아멘 위치란 말이에요 위치 해의 위치가 있고 달의 위치가 있고 별의 위치가 있듯이 이걸 위치라 그래 위치 이걸 다른 말로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이 되면 뭐 하느냐 셋째 날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려줬던 그 그림을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이게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넷째 날 아멘이요 내가요 이 말씀을요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요 내가 지금 나를 점검해 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봤더니요 넷째 날까지 온 거예요 아멘이요 위치란 말이에요 위치 이야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기가 막혀버려 기가 막혀버려 기똥쳐버려 여러분들 다 여기다가요 일하라고 보낸 거예요 관광객으로 온 게 아니고 아멘이요 여러분들이 올 때는요 어떻게 왔는지 몰라 세상에는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이라는 걸 말을 해요 그런데 노사연이 노래 부르는 거 보세요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걸 누가 지었냐 목사님이 지어준 노래야 우리의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섬이 가운데 되어지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때는요 어떻게 기어왔는지 몰라 기어왔는지 서서 왔는지 엎드려서 왔는지 모르지만 다 여러분 이제 지내놓고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뭔가를 하려고 아멘이요 내가 청교도 댕기다가요 도망도 가보려고 정강욱 목사님 따라다니 신세 조질 것 같아가지고 맨날 정치나 시키고요 돈도 안 주고 선거운동 다 하다가요 목사님 사람들이요 일하는 사람들이요 기름값 좀 지래요 요즘처럼 돈을 잘면 얼마나 감사해 요즘엔 달란 말도 안 해도 10만 원씩 주네 아이고 지난주에도 10만 원 주면서요 내가요 아이고 못 살겠어 못 살겠어 현장을 전체적으로 다 하잖아 돈 나눠주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 조를 짜가지고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있고 전도사님들은 어디서 사고 이렇게 돈 나누는 걸 다 지지하고 그래서요 아이고 말도 못해 말도 못해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일단 선거 끝나면 내가 다 줄 테니까 카드 다 긁어 카드 다 긁었거든 선거 끝나면 돈 줘야 되잖아 돈 주기는 개뿔 뭔 돈을 줘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선거 끝나면 목사님 왜 돈 안 줘요? 돈 받아서 혼자 쓴 거예요? 아니요 나도 못 받았는데 거짓말하지 말아요 준다 그랬다며 아니요 못 받았는데 사기꾼이라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 해요 몇 번도 예를 썼어 몇 번도 그리고 한때는 또요 안 나가버렸어 집회도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끔 또 목사님한테 걸리면 왜 안 나와? 아니요 목사님 나가고 있는데 거짓말이지만 안 나왔잖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다 봤어 내가 저녁때는 살짝 갔다 왔는데요 안 보였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요 다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은 뭐냐? 내 가슴 속에 그려준 그림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냐? 앞으로 너 이런 사람 만들어줄 거야 그래 요셉이 꿈꿨던 그날이 바로 미래적 현실이란 말이야 아멘 그런데 어디 가서 진짜 나타나요? 바로 그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의 국룩 총리가 된 그 사건이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때 반드시 뭐부터 하느냐? 바로 내 생각 속에다가 먼저 부활을 시켜요 그려놓고 현실에다 부활을 시키는 거야 이해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셋째 날이 가슴에 오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요 이건 보증수표예요 아멘 이건 보증수표란 말이에요 보증수표요 보증수표 받는 거야 약속은 받는 거야 이게 셋째 날이 그러면 넷째 날 이제 시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넷째 날까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하루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다 넷째 날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넷째 날이 싱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이 직부는 뭐냐 이건 천당까지 연결이 돼요 아멘이요 천당까지 여러분 천당이 가니까 24장로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이 직부는 뭐냐 이거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절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이런 건 생명과 같은 거야 요즘에는요 목사를 우습게도 여기고 우리가 받은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데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한 번 따라해 직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릇을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요 사람은 직분을 받은 만큼 일을 하더만 내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나도요 그냥요 총괄국장이 된 게 아니에요 다 밑바닥에서부터 다 했어요 밑바닥에서부터 광역장도 하고 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해보니까 직분을 맡는 만큼 사람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직분 이거는요 요 직분은 뭐냐 요 직분은 뭐냐 그냥 교회에서 임명하는 직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찍어진 직분이에요 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날이에요 나는 이거 아니면 뭐 살아 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로부터 임한 직분이에요 이걸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진 분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버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계 말씀을 통해서 보금을 열어주시고 이 보금이 우리 심령 속에 와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이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이 우리 심령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재현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오 ر وا 가